자 이제 떡 먹읍시다. 떡.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 가서 어디 갔지? 잘라서 먹어요. 잘라서 먹을까? 야 그냥 먹자. 뭘 잘라서 먹냐. 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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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자 일로와. 동생도 줘야지. 만세야 대안아 민국아 옆에 동생도 줘야지. 동생도 주세요. 동생 나눠줘야지. 동생도 줘야지. 아이 착하다. 나눠줄게 나눠. 그렇지. 아이 착하다. 만세야 동생도 줘야지. 그냥 먹어. 자 먹자 먹자 먹자. 목매니까.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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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떡이야? 떡이에요. 떡. 케이크 떡. 그렇지. 보리차도 먹어 하면서. 자 물이다. 물. 고마워요. 어이구 인자 물 하라고. 쉬세요. 아이 착하지. 보리차예요. 형 그건 뭐예요? 형 아픈 척하면 애들이 먹을게. 아빠 갑자기 쓰러졌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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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아빠 일어나오세요. 어. 아. 아 어떻게. 어 뭐야. 아 아 머리 아파. 아 배도 아파. 어. 어. 웃는데 배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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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구해줘. 어떻게 해. 어.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제가 들은 풍홀이랑은 다른데요. 민구가 아빠 구해줘. 아빠 살려줘. 서원아, 서원이는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볼까? 아! 서원아, 아빠! 서원아, 아빠! 아! 아! 엄마! 엄마! 어떡하지? 삼시 쓰러졌어, 어떡하지?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어? 어? 이선아! 삼시 죽었어. 삼시 죽었어. 삼시 죽었어. 아빠! 야, 인서준. 아빠 이렇게 해야지. 아빠 이렇게 해야지. 아빠, 아빠. 대한민국 만세!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받았잖아요. 네. 또 선물 바꾸신 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어, 삼시 죽었어. 어, 삼시 죽었어. 아니, 아니, 아니. 얘들아, 아빠 이렇게 아파. 아빠 너무 아파. 아! 아빠 엉덩이 너무 아파. 아! 진짜로. 어떻게 할 거야, 니들. 아빠, 엉덩이 너무 아파. 아빠, 엉덩이 너무 아파. 해냈yeah. 진짜로. 이거 어떡하지? 똥 먹... 아! 똥 먹고. 이야! 음, 그만, deuts. 고맙 откrymgmgbmg. 그래, Alabama. 네,ibilidad. 아빠. 아빠. 아빠 맛있어 먹으면 안 돼요 물? 물 여기 있네 물 이거 형 거야 아니야 뭘 아니야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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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니까 여기 있어 잘 먹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잘려서 먹어요 많이 먹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네 성민구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세홍빈장수자입니다 세홍빈장수자입니다 우와 우와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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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름이 뭐예요 세홍빈장 세홍빈장 만세가 진짜 웃기구나 와 자 주세요 여기 앉아서 먹어 먹을 거면 여기 앉아서 먹어 먹을 거면 여기 앉아서 먹어 응 응 어 뺏어갔어 응 응 응 어 뺏어갔어 응 응 응 응 응 응 서준아 형 떡 주세요 응 응 응 서준아 형 떡 돌려주세요 아이 착하다 말아봐 아이 착하다 말아봐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하다 돌려달라니까요 많이 줘 많이 주래 왜 이렇게 서완아 서완아 삼촌한테 춤을 보여줄까 우리